저게 약간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좀 반대했어요 알아가다 보기엔 좋아지지 않을까 토연씨가 잘 맞을 것 같아요 토연씨가... 이야... 그게 저는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거리의 공기가 언제부터 제 이상형이랑 대기식 부부가 봅니다 더 예쁘시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알아... 가보시죠? 추억이 추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